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재물손괴와 특수상해 혐의로 피소된 강 시장에 대한 고소 취하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5.18 단체는 지난 5월 강 시장과 시 공무원 등 6명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광주지검에 냈던 고소도 취하했습니다. 경찰은 강 시장이 어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해당 사건이 반이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 송치 또는 불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광주 시민단체들이 육군 사관합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계획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홍범도 공원 조성 추진위원회 등 광주 지역 6개 시민단체는 오늘 오전 광산구 월곡동 홍범도 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립전쟁의 역사를 뒤집는 것은 매우 엄중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홍 장군의 흉상을 철거하는 것은 국군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반국가, 반역사적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들은 홍범도 흉상 철거 계획 백지화를 위한 백만인 서명 운동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광주 북구청 소속 검도 선수들의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광주시 검도회가 공식 사과했습니다. 광주 광역시 검도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광주시 검도회가 관리와 감독의 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어떠한 질책과 비판이라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선수 임용과 재임용 과정에서 선수들의 동의를 얻어 결격 사유인 범죄 사실을 조회하는 등 북구청 검도팀이 환골탈퇴한 실업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암투병을 하던 김양래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가 향년 6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5.18기념재단은 오늘 오전 11시 50분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최장암으로 암투병을 하던 김양래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가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80년 5.18 당시 광주민주화운동을 하다 구속 수감됐던 김 전 상임이사는 광주평화방송총무국장과 광주인권평화재단 이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광주시가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2,760원으로 결정해 고시했습니다. 광주시는 내년 생활임금 시급은 올해보다 6.95% 오른 금액이라며 월 단위로 환산하면 266만 6,840원으로 17만 3,470원이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교육, 주거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이 보장되도록 지원하는 임금입니다. 올해 추석 성수품과 선물세트로 소고기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추석 성수품과 선물세트 구매 의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고기가 21.7%로 가장 높았고 사과, 배, 돼지고기가 뒤를 이었습니다. 구매처는 대형마트가 30.6%, 전통시장 20.1%로 나타나면서 지난 설 명절과 마찬가지로 오프라인의 선호가 높았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